굳이 돌려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음부턴 시키지도 않은 짓은 하지 마시지요 정사서에겐 그런 행동들이 지켜야 할 예의와 호의일지 모르나 내겐 그저 불필요한 아부와 아첨 같아 보이니 말입니다 아니 아부라니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원래 있었나? 혹시 저와께서 달아주신 겁니까? 내가 그걸 왜 그건 원래 있던 겁니다 아니면 아니지 왜 소리를 치십니까? 내가 언제 언제 소리를 쳤던 그나저나 정사서께서 장군 형님과 벗이었다니 참으로 놀랐습니다 방위 유치 무리군분 비슷한 성질들끼리 보인다는 방징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됐고 아니 됐고 서현이나 하시지요 아이고 농을 던져도 차가우신 집 다 추워 탑 잠시 더 추워 창조가 없어서 아시지 방이 없는 것 여기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